자 아 지금 요 쓰레바지인데 위에 힘이 없어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젓가락 젓가락 1개 2개 3개 4개로 해서 어 테이프를 딱 발려 발라 가지고 하니깐 젓가락 입니다 젓가락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립감도 좋구요 아 또 잘 만들었네요 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 가지고 테이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기쁘네요 이제 탄탄하고 원래 헐렁헐렁 했는데 예 이제 제대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예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골프 치는건 아닌데 마치 이제 골프 그립감 그립감은 최고입니다 나무젓가락 그립감 제가 생각해도 저 와이프하고 같이 도움으로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쓰는 것도 이제 여기 날라 가니까 요 위에 요 위에 요 나를 모르고 이제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가 나더라구요 피가 제 손에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지금 보이죠 두근데 피가 청소를 한참 하는데 피가 흥근하게 젖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안에 전기 테이프 바르고 테이프로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쓸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다시 재활용 돼서 예 재참생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